Q. 모션 스포츠 5와 코리아 짐의 경기로 여러분께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형광색 유니폼의 모션 스포츠 5 그리고 파란색 유니폼의 코리아 짐 선수들입니다. Q. 모션 스포츠 5와 코리아 짐의 경기 시간 10분이고 팀 파울 7개이기 때문에 파울을 많이 활용해서 점수를 줄일 수 있고 팀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걸 잘 활용하면 더욱 더 경기를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파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Q. 팀 파울이 10개부터는 자유투 2개와 공격권까지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 경기도 봤지만 파울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Q. 파울을 할 때는 투샷을 주는 파울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경기할 때 그런 경우보다 미리미리 하나씩 잘라주는 것도 굉장히 경기를 하다 보면 좋은 영리한 플레이 중에 하나거든요. Q. 팀 파울이 빠른 경기 템포고 좁은 코드지만 굉장히 전략적으로 경기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Q. 팀 파울이 규칙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 Q. 팀 파울이 왕 팀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Q. 팀 파울이 모션 스포츠에 이준협 선수는 굉장히 몸이 좋네요. Q. 팀 파울이 바깥쪽으로 페인트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Q. 팀 파울이 라인 Orlando Q. 팀 파울이 바깥쪽으로 페인트 이후에 evenings Q. 팀 파울이 라인에서 적응없이kaaовazeорм porridge Q. 팀 파울이 바람 US Q. 팀 파울이 라인에서 적응하십니까? Q. 팀 파ober이 바깥쪽 오른쪽 savoir Q. 팀 파울이 라인에서 적응하십니까? Q. 팀 파울이 라인 속상적이ynthesis 350 마치 운동선수같이, 활동하는 선수같이 스킬이 있네요 지금 블락샷이 또 한 번 남았죠?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미드레이즈 점퍼 들어갔습니다 코리아짐이 첫 번째 점수를 가져갑니다. 1대0 앞서가는 코리아짐 모션스포츠 반대쪽으로 빼주고 더블팀 사이에서 골밑 득점 성공했습니다 아주 멋진 플레이입니다 미드레인지를 골밑으로 갚아주고 있는 모션스포츠 선수와 비선출의 차이가 공을 키핑하는 능력이라든지 메이드하는 능력이라든지 순간순간 볼을 위치 이런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만 지금 좀 보강된다면 선수들 못지않은 기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모션스포츠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슈페인트 이후에 공을 뺏어냈습니다 이 두 팀은 두 점, 먼 거리에서 때리는 슈팅은 잘 때리지 않는 모습을 경기 초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션스포츠 이준혁 선수가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선수를 활용해서 경기를 하면 좀 유리하게 가져갈텐데 전혀 사용 못하네요 코리아즈의 정소환 선수가 지금 경기장으로 들어왔죠 예 스코어 2대1 빠르게 돌아갑니다 아우 멋진 돌파 네 공격 2바운드 메이드가 안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팀플레이보다는 개인기량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양 팀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1점 주셨고요 포스플레이 아 지금은 조금 실수가 나온 장면이었죠 네 이준혁 선수가 몸은 좋은데 볼 핸드링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2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개인기량이 좋고 팀 조직력이 맞는다고 해도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는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리아즈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빠르게 돌파 외부와 외곽으로 빼줍니다 팀을 이끌어보는 감독도 해봤지만 네 좋은 가드가 있으면 네 요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팀 운영하기에는 편안하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님은 선수 시절 때는 어떤 포지션으로 뛰어졌나요? 저는 가드로 뛰었습니다 아 거의 팀에는 네 5대5 경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한 명이 한 명이 영리하면 네 팀이 먹고살거든요 하하 예전에 경기장을 누볐던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예 스코어 계속해서 2대1 2점 아 2점 들어갔습니다 코리아즈 단숨에 역전이죠 어 블록샷 2점으로 응수하려고 했지만 블록샷이 나왔고 코리아즈는 다시 한 번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4대2 지금 또 굉장히 추운 날씨에 펼쳐지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부상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어휴 어린 선수들인데 기량이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패스입니다 3대4 한 점 차로 쫓아가는 모션스포츠 어 지금도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날샌돌이네요 김동원 선수네 김동원 네 지금은 파울이 나왔습니다 오우 나이스 다시 한 번 뒤쪽으로 오픈 찬스 두 점 깔끔합니다 나이스 슛입니다 아 아주 깔끔했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자주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돌아 들어가면서 슈팅 블록샷 좀 지쳐 보이네요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코리아즈는 스코어 7대3으로 넉 점 앞서고 있는 가운데 네 경기 시간 4분 57초가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 초반보다는 양 팀의 양 팀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느려졌다고 예 아주 힘들어 보입니다 선수들이 10분에 펼쳐지는 경기 10분간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온 힘을 쏟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12초고 네 어떤 경기 규칙에 한해서는 많은 것을 활용하면 경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그런 선수들이 아주 어리다 보니까 네 너무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점조차가 모던스포츠하지만 코리아즙이 다시 한번 벌어 나갑니다 스코어 8대4 페이팅 이후에 몸으로 또 농구하면은 구기종목 중에 가장 피지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야구나 축구에 비해서는 농구는 굉장히 피지컬에 영향을 많이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몸싸움이 많고 네 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요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시컬이 좋아야 유리하고 먼 거리에서 올라가 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션 스포츠 에어볼이 나오네요 앞게임도 나왔듯이 네 경기가 힘들어지면 지수록 슛을 많이 쏘는 현상이 나오는게 네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면은 먼 거리에서 두 점포를 많이 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드라이빙을 치거나 드리블을 한번 하고 몸이 부딪히는게 엔더이스 오버가 생각보다 네 좀 많기 때문에 어 체력이 딸리면 쉬운걸 택하게 되거든요 네 수비자들도 잘 안나오고 하니까 마치 그게 찬스인줄 알고 쏘는데 네 조금만 더 생각하면 네 어 경기를 이길 수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 계속해서 9대4 고리아 짐 2점 올라갔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 다시 뒤쪽으로 뱅크샷 아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빈곳에 잘 찔렀고 아 네 팀플레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모션스포츠 오랜만에 득점 성공이죠 네 스코어 10대5 더블스코어 남은 시간은 2분 56초입니다 코리아 짐 선수들이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시간대는 타임아웃을 좀 써서 팀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수환 선수는 코리아 짐 정수환 선수는 멀미를 했는지 네 귀 밑에 귀 밑에를 다르고 갑니다 네 그렇군요 어디서 왔는지 네 아무래도 부산대회이기 때문에 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선수가 좀 영리하고 네 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른 시간 펼쳐지는 경기 때문에 멀미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네 30초 작전 타임 시간 오션 스포트는 이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가 엄청 추운데 네 열기가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코리아 짐의 공격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템프를 좀 조율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네 네 그렇습니다 경기는 스포츠는 승패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체력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짐 작전 타임 후에 첫 번째 득점도 코리아 짐이 가져갑니다 스코어 11 대 5 모션 스포츠 공격 뒤쪽으로 빼줍니다 올라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션 스포츠가 지금 포기하기는 있는데 네 선수들이 체력이 너무 딸려 보이네요 네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스코어도 조금은 많이 차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코리아 짐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면에서도 굉장히 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점이 다시 성공하면서 이제 13 대 5입니다 이게 농구라는 게 팀 훈련이다 보니까 네 신장이 크더라고 유리는 하겠지만 또 작은 작은대로 작전을 짜고 전술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팀플레이를 하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다가 아니니까 선수들이 집에 가서 열심히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션 스포츠 한 점 만회하면서 13 대 6입니다 그래도 작전 타임 이후에는 모션 스포츠 선수들이 팀플레이를 조금씩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준엽 선수한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좀 아쉽네요 네 네 이준엽 선수 신장이 190cm로 네 굉장히 장신입니다 네 몸이 밸런스도 좋은데 체력이 너무 약합니다 네 13 대 7 코리아 짐 코리아 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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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짐 선수들은 뭐 앞산 뒤산을 계단 뛰기도 하고 네 오는 것 같네요 굉장히 뭐 경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체력이 뭐 공을 오션 스포츠는 힘들어하고 네 지금 코리아 짐의 공격으로 종교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엽 선수는 등에도 32번 샤키로니를 달고 있습니다 예 공격 리바다 잡아냈고 이쪽으로 네 경기 시간 40초 남았습니다 이준엽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점 올라옵니다 지금 엔트리에 올라온 번호랑 네 지금 착용하고 있는 실착 번호가 다른 것 같아서 네 좀 오해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남은 시간은 30초 채 남지 않았고 스코어는 6점 차입니다 두 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션 스포츠 경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네 경기를 포기하면 안 될 텐데요 네 끝까지 해야 되는데 네 다음 경기도 있고 조별리그이기 때문에 한 경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골 득실 뭐 이런게 또 나중에는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끝까지 한 점이라도 더 딸려고 해야 되는데 네 양 팀의 모션 스포츠와 코리아 짐의 경기 경기 시간 모두 지난 상황 지난 가운데 13 대 7로 코리아 짐이 승리하면서 오늘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클린샷과 큰아이2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